어? 웬 생선이지? 응? 이건 뭐야? 여기 공룡이 있다 해서 왔는데 어? 설마 이 친구들이? 응? 이 친구부터 한번 볼까? 어? 뭐야? 생선이 아니었어 이 친구가 바로바로 업탈모 사우루스네 아이고 업탈모 자, 어? 엄마 업탈모 사우루스다 어? 우리 아기 잘 있었니? 음? 자, 엄마 등에 타고 우리 저기로 한번 가볼까? 슝슝슝 이번엔 이 친구 어? 이 친구는? 크로노 사우루스다 어? 엄마 슝 이야, 잘 있었니? 우리 아가? 응? 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엄마 등에 타 슉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볼까? 슉 어? 여긴 뭐지? 영상 Israeli 뭐지 뭐야 뭐야? 바로바로 안모나이트잖아 우와 어? 어미 안모나이트도 왔네? 응 우리 아가 흠흠 자, 그럼 엄마 함께 가볼까? 자, 우리 같이 가보죠 네 엄마! 어? 이 친구는? 아! 알겠다! 바로바로 블레시오사우루스 음, 우리 아기 잘 있었니? 자, 그러면 다 놀았으면 엄마하고 가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볼까? 어? 이쪽에도 공룡들이 숨어있네?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살펴볼까? 어? 이 친구는? 바로바로 짜자자자잔! 스테고, 소울스 아가, 잘 있었어? 네, 엄마 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 우리? 네, 좋아요 우와, 등줄기 엄청 멋지다 자, 그럼 출발한다 네, 엄마 우와, 꼬리도 멋지다 어? 이 친구는 뭐지? 구차 어? 알겠다! 바로바로 음, 우리 아기 어디 있니? 엄마, 기다렸어요 음, 나의 모노로포 아, 모노로포 사우루스였구나 자, 모노로포 엄마 함께 걸어가 보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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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어? 얘는 뭐지? 후.. 오, 날개도 있다 아, 예쁘다 얘는 바로바로 미크로, 랍토르 어, 저기 어미가 오네? 슈우우우 나 어미 아니야 난 아빠야 자 미크로 함께 가자고 좋아요 샥샥샥 자 날아가봐요 아버지 우리는 걸어가자고 축축축축축 우와 날개 엄청 많다 어? 여기 딱 숨어있는 친구는 누구지? 어? 우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 이 친구는 바로바로 사우로필터라는 친구야 자 슉슉 어 저기 슉슉슉슉 사우로필터 저 어디있었니? 자 재밌게 놀았으면 아빠와 함께 가보자고 네 좋아요 우리의 멋진 뿔을 뽐내면서 자 멋진 등도 자 가볼까? 슉 자 출발한다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아 이 친구부터 한번 봐야지 우와 귀여워 오 이 친구는 바로? 응 슉슉 람베오사우르스잖아 음 우리 아기 잘 있었어? 자 그럼 가보자고 네 엄마 알겠어요 쫙 축축축 음 볕이 엄청 멋지다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어? 얘는 누구지? 어? 뭐야? 귀여운 브라키오사우루스잖아? 응? 브라키오사우루스 슉 응 아가 잘했어 자 이제 그럼 가보자고 촥촥촥 와 키가 엄청 크다 자 촥촥촥촥촥촥촥촥촥촥 목도 엄청 길고 응? 오 오 우와 얘는 바로 모사사우루스네 모사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귀엽다 슉 우리 모사 잘 있었니?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응? 가 언니 아이고 아이고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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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막A Soon и anything 서울 음, 우리 아기 역시나 잘 있었네. 자, 우리 애플 잃었대요. 멋지지 않나요? 곧등도 봐요. 자, 그러면 가보자고. 네, 엄마. 어, 어떤 친구부터 살펴보지? 아, 이쪽부터 한번 살펴볼까? 어, 꼬리가 심상치 않은데? 우와, 으으, 바로바로 안킬로사우루스잖아? 꼬리 보고 바로 알았네. 착, 착. 응, 안킬로사우루스 귀여워. 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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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안녕, 나의 안킬로? 응, 한번 가보자고. 좋아. 자, 천천히 걸어가는 거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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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 친구는 누구지? 꼬리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아. 오, 아하, 바로바로 사이카니아였어. 자, 사이카니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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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어, 우리 사이카니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얼른 가자. 자, 자, 응? 슝, 달고.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어? 이건 뭐지? 우와, 큰 날개. 착, 착. 우와. 바로바로 캐찰코 아틀루스네. 긴 목을 가지고 있지. 어? 저기 캐찰코 아틀루스? 어미가 왔다. 음, 우리 캐찰코. 재밌게 놀았니? 네. 자, 우리의 멋진 목가 날개를 뿜느면서 한번 날아가 볼까? 자, 하나, 둘,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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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okay, 아이고, 얘는 바로바로 드리케라톱스잖아. 응? 귀여워... 역시. 우리 트리케라톱스 잘 있었어? 응, 데리러 왔군요, 아빠 자, 우리 이제 가볼까? 네, 좋아요 아빠 등에 타 자, 출발한다 어? 이건 뭐지? 새우인가? 오, 새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아, 바로바로 아노말로 카리스 아래쪽에 잎도 있어 아노말로 카리스 저, 저기 어미 아노말로 카리스가 왔네 음, 나의 아노말로 카리스 자, 엄마의 등에 타렴 네 자, 출발할게 응, 이 꼬리는 누구의 꼬리일까? 착착착착 아직 잘 모르겠어 와, 머리 보니까 바로 알겠네 파키키 팔로 사우루스잖아 자, 난 파키키 팔로 사우루스 샥, 샥 어허, 너 또 박치기 놀이 하려고 그러는구나 엄마한테 혼날려구 아, 박치기 놀이 재밌어요 아이고, 어서와 빨리 따라오라구 자,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어허어 어, 얘는 누구지? 꼬리가 귀여워 어허 우차차 어, 아직 잘 모르겠어 아, 이렇게 코에 있는 뿔을 보니까 알겠어 바로바로 에이뉴우프루스 난 에이뉴우프루스야 어? 저기 언니가 오네 애니오 잘 놀고 있었어? 응 잘 놀고 있었지 자 그러면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구 저기 맛있는 풀이 있던데 어? 얼른 가자 어 그럼 나무니 친구는 누구지? 어? 뒷다리가 심상치 않아 어? 뭐야? 티라노 사우르스잖아? 역시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발톱 자 슉 음 나의 티라노 잘 놀고 있었어 엄마가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가자 응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멋진 발톱을 자랑하면서 자 슉슉슉슉슉슉 슉슉슉 자 이번엔 어떤 찡고졸이 있을까? 음.. 여기부터 봐야지 음.. 슉슉슉슉 슉슉슉 아 뭐야 황소같은 뿔을 가지고 있는 카르노 타우르스잖아? 우와.. 카르노 타우르스 자 음 잘 있었니 카르노 타우르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집으로 가보자구 네 알겠어요 아빠 응 황소같은 우리의 뿔 자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음 이번엔 슉슉 어? 아 이 부분을 보니까 알겠어 바로바로 딜러포 사우르스 우와 저기 딜러포 사우르스 엄마가 오네 어 우리 딜러포 잘 있었어 아이고 예쁘다 자 딜러포 엄마 함께 가는 거야 천천히 걸어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번엔 읏차 읏차 어? 뭐지? 이 친구는 바로바로 데이노니쿠스였어 자 데이노니쿠스 어? 아빠다 아빠 우리 데이노 잘 있었어 자 아이고 자 멋진 발톱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집으로 가볼까? 네 좋아요 응 척척척척척척척척척 남은 친구도 읏차 읏차 옥 딱봐도 슉피노사우르스네 흐흠 우와 등줄기 엄청 멋지다 자 어? 스핀호 얼른 집에 가자 아빠,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응? 정말? 응 빨리 가자구 알았어 언니 자 응 에드미타 자! 그러면 달려볼게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뭔가 트리케라톱스까지 생겼는데? 어디 볼까? 슉슉 어? 트리케라톱스 아닌가? 아니라고. 난 트리케라톱스가 아니란 말이야. 난 펜타케라톱스라고 해. 봐, 프릴도 다르지? 어? 어, 펜타케라톱스의 엄마인가 봐. 아니에요. 난 아빠라구요. 펜타, 얼른 집에 가자. 네, 알겠어요. 천천히 걸어가자구. 힘들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여기 이 친구는 누굴까? 등보니까 알 것 같아. 바로바로 썰타사우루스다. 귀여워, 썰타사우루스. 썰타, 집으로 가자구. 어머, 해가 질려고 하네. 네, 집으로 가요. 그러면 가보자구. 짜란, 난나나. 어? 이 날개를 가진 친구 도대체 누구지? 아, 푸테라노돈이잖아? 이거 보고 알았어. 자, 날개도 있고. 구리도 왔지? 응, 잘 있었니. 부테라노돈. 자, 이제 한번 날아볼까? 응,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나는 거야. 하나, 둘, 셋. 슉. 슉. 이제 친구들이 집으로 다 갔네. 나도 집으로 가. 어? 이건 뭐지? 나 데이노니쿠스 아직 집에 안 갔어, 나. 어, 정말이네? 데이노니쿠스로 나도 할 뻔했네. 어머, 데이노. 엄마 기다렸어요. 그래, 데이노. 이 아내 엄마가 늦었지. 아휴, 우리 얼른 가고자고. 아, 정말 친구들이 이제 다 집으로 갔다. 자, 그러면 나도 이제 집으로 가야지. 해가 지기 시작했어. 랄라랄라라. 다음에 또 놀러 와야지. 어휴, 우리 얼른 가고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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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